자막 잘 보여 보겠나 모르는 게 어디야 객관 시대는 장문에 찍는 게 답이야 뜨거운 파이야 너의 마음 날 봐라 우 우 우 우 만나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어져 미치겠어 렛서 렛서 여자야 렛서 창피해 예스 아아 모성 딜렉스 렛서 렛서 여자야 렛서 창피해 예스 아아 모성 딜렉스 렛서 좋아 렛서 아이승